지금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에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불신자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시간표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앞에 가로막힌 시간표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쁜 거죠. 먼저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이 인생의 길이 막힐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계획이 막혔죠. 이때 바울이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깊은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마게도니아로 좀 와달라는 그러한 정말 울부짖는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 개인의 일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일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이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든 응답과 방향을 다 주실 것입니다. 둘째 대지는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유럽 보고마라는 더 큰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빌리뽀 지역과 유럽 전체를 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키 멤버로 루디아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의 집과 그리고 장소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4등전 16장을 읽어보면 간수장을 예비하시고 그 집의 가족들을 예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내 생각과 계획과 고집을 다 버리고 이제 강단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더 큰 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미 제사장 멜기세댁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여론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본문 17에서 18절을 보면 아브라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미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댁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제사장입니다. 구약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최초로 율법에 따라서 임명되었던 제사장 아론보다 더 앞선 인물입니다. 히브리스 7장 3제로 보면 이 멜기세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보면 이런 멜기세댁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댁이 뭘 가져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멜기세댁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네 왕의 연합군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네 나라 연합군을 300명 데리고 나간 건데 그때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되냐 안 되냐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남들이 안 하는 일도 하게 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아답해 나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네 머리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이 사올왕이 야 그래도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아니 무거우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갑옷도 안 입고 나란 것입니다. 돌멩이 물멧돌멧게 들고 믿음으로 다윗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이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11조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멸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어렴풋이라도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멸기세댁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내 그 어렴풋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드리고 싶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드리고 싶어. 막 더 드리고 싶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새가족이 제일 많이 드려요. 새가족. 그래서 제가 직외당에서도 사역하다 보면 우리 성도인들이 특별히 은혜 받는 일이 생기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응답이 생기면 평상시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리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다 봐야 되는 제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멜기 세대기 이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멜기 세대기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라고 하니까 11조를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해 주신 거잖아요. 위기에서 그죠. 건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는 뭐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감사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너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학업과 내 일을 업을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찬송으로 이제 우리의 참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이 불신자를 이제 지옥으로 우리에게 상급 심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오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의 11조 생활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을 상대합니다. 히브레스 11장 3절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총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냐 안 하냐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 이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옛 틀을 깨고 벗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업의 모든 사역에 응답들은 그 믿음 따라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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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